드디어 너도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는구나, 어? 야, 어떤 여자야? 말이 곧 격이야. 아, 따가씨. 하짝 호랬네 씨. 우와, 진짜 시원하다. 유니폼 가라이브 교실. 이거 가라이크 씨. 이거... 이야, 별일이 다 있네, 직발. 사과하세요! 뭐야, 왜 그래? 사과시라고요! 나 누군지 몰라? 월미도에서 캐리코터 부르세요? 이미 개지시잖아요. 깡대지. 웃는 거 봐, 이거. 블루틴 공식이야.